안 뜯으자 즐거운 방송 하시길 바라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사람이 죽겠어요! 진짜 죄송한데 그만해 이제 그만 주세요 너랑 살려줘 안녕! 유튜브 구독해! 오늘 너 팔로우 한지 100일째다 앞으로도 함께할게 목주름 이 인간 말투 왜 이러냐? 말투를 존댓말을 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친구는 아니잖아요? 한번 정리해서 올리려고 미쳤냐? 14살 짜리하고 봄이나 이러고 있어 너 나랑 지금 10살 차이나 무님이라고 불러도 모자랄판이 미쳤나봐 근데 무조건 존댓말을 쓰라는 건 아니고 한 30대 정도 되면 반말하셔도 돼요 20대는 존댓말 쓰고 10대는 머리를 조아리세요 개빡치게 하지 마시고요 감히 지금 어리놈의 새끼들이 고개를 바짝 들고 돌아와? 뽐내짓하네 존댓말 마지막에 존댓말이라 쓰면 존댓말이냐? 야 이 개XX야 존댓말 그러면 존댓말이에요? 아니잖아요? 일단은 저희 밥을 먹을 건데 방송 치기 전에 너무 어지러운 거야 막 성기증이 나고 막 토할 거 같은 거예요 저혈압처럼 그래서 아 이거는 고기를 먹어야겠다 고기를 사왔어요? 진짜 절대 막 다이어트가 하기 싫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지러워서 고기를 사온 거예요 근데 샐러드야 걱정하지 마 다이어트 안 되면서 고기를 먹고 있네 그것도 소스 발린 걸 아이 소스를 바르고 먹자 안 바르고 먹자 뭔 상관이야 샐러드 먹었으면 된 거잖아 샐러드 먹으면 다이어트인데 야 그리고 고기 단백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단백질 먹는 거 가지고 치킨이 고통했다 어?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야? 그러면은? 어? 너 나 손가락 빨면서 다이어트해 이거 얼마나 좋은 식단인데 나한테 이... 뭐냐? 유ateful 으앙 사랑한다 씨팔 으응 엇 아 여태까지 계속 흐느라는데 개꿀야지만 이게スペンデ לש 으., requirement 아니...? 어 싫어 고마워요! 10만원 주면서 C8 저파라는 거는 인정이지? 얼마든지 해도 돼요? 아유 감사합니다! 뭐야!!! 첫 번째 사랑한다 C8 존댓말! 감사합니다! 욕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아 아 아 아 아 그만 줘 10만원 그만 줘 내가 미안해 그럼 그만 주세요 힘들어요 지금 저랑 변치 않고 못생긴 유지해 주시면서 즐거운 방송 하시길 바라요 이제 그만해 주세 10만원 감사합니다 1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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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죽겠어요 진짜 죄송한데 한 번은 이제 그만 주세요 오늘 운동 안하고 와서 죄송해요 아 다시는 운동 안하고 오지 않을게요 아 감사 감사는 합니다 타조알 아니에요 자꾸 타조알이라 하지 마세요 아 어딘 쉬어 네번째 사랑한다 18촌댓말 너랑 살려줘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열심히 한 사람한테 역겹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역겹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역겹다고 하지 마세요 나 열심히 살잖아 역겹다고 하지 마 이렇게 열심히 리액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개XX들아 너들은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서 엉덩이 퍽퍽 긁으면서 방송 보고 있는 줄 알지 나한테 역겹다고 하지 마세요 나 개XX 운동을 안하니깐 체력이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만해 이 모양이니까 다섯번째 사랑하면 안되는 존댓말 응 안돼 어디 만원 따위가 안되냐 이런 반말을 쓰고 있어 동일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뭐 임마 다섯번째 사랑한다 18촌댓말 얘들아 나 못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 진짜 이제 막 진정됐는데 이제 드디어 숨 좀 고르고 있었는데 저 형기 좀 나요 다섯번째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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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이돌 안무 주시는 분들 좀 너무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피해보는 사람은 저같은 방송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운동을 안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덕분에 운동다운 운동 글리야 한 것 같습니다 아 10만원인 줄 알겠지 지금 아 감사합니다 만원이 이렇게 좋은 댄스 없네요 정말 진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어휴 나 땀나는 거 봐라 여캠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 어휴 진짜 너희들 나를 이렇게 섹시하게 만들려던 의도 배드 육수 잘 하하하 어휴 아 감사합니다 10만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출출도 없다 아무것도 못 들었죠?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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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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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보는거 처음보는 아이씨 일곱번째 해도 되냐 존댓말 너 잔고를 봐봐 너무 그 과소비 과소비 인터넷 방송에 과소비하는거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난 말했어 그 그만하지 마요 어 그만해야돼요 지금 그래 어지러워 요새 enes 일곱 screams 앤 그럼 오늘